1. 퇴근 대표님 어! 우리 주리니 대표, 보혜씨 왔어 대표님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 소보장 사야돼요? 아, 질문이 이건 진짜 고수의 질문인데? 아 제가 왜 안경을 끼고 있냐고요? 사실 최근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우리 귀여운 이세모사님 뭐 이런 댓글 제가 사실은 굉장히 터프하고 귀여운 면보다는 남자다운 면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남자답게 먹고 나왔습니다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복장이라서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터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사 또는 삼성전자 사야 돼요? 이 질문과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야 너 시간 없잖아 또는 너 주식 잘 모르잖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초보자가 고수한테 삼성전자 사면 돼요? 그 얘기는 나 주식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질문과 같고요 또 대답에서 삼성전자 사면 돼요? 이 대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래 너 주식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사면 돼 또는 나 주식 잘 몰라 나 너한테 설명 못하니까 삼성전자나 사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식 시장을 1년, 5년, 10년으로 보면 중장기 투자로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손색이 없죠 하지만 주식 시장은 10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루로 또는 일주일로 한 달로 1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장 또는 앞으로 일주일장 한 달장을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 사면되요라는 대답에 질문에 삼성전자 사면되요라는 질문에 정답이 그래 삼성전자 사 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최근의 흐름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 소부장 사면되입니다 그거는 너무 명확한데요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0.72%예요 상승 종목 중에 탑 30에 있는 애들 반도체 소부장 애들만 말씀을 드려도 어부부 반도체가 25%가 올랐고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미래컴퍼니가 11%가 올랐고 또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11% 제너쌤이 10%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코미코 제가 코미코를 그때 뭐라고 말했었죠? 보예씨? 미코는 미스코리아 코미코는 코가 이쁜 미스코리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미코와 코미코가 지분 관계사거든요 둘 다 반도체 관련 주고 코미코도 오늘 8% 올랐고요 SFA 반도체 8% 올랐고 테스나 테스형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 우리 후나 형 거 나후나 형이 부른 소크라테스 테스형 테스나 8.3% 올랐고요 뭐 프로텍 프로텍도 7% 올랐고요 뭐 이정은 PSK PSK 6% 올랐고요 PSK 홀딩스는 상하가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 삼성전자는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올해 1월달 1월달 9만6천원 찍고나서 아직도 8만원대니까 지금 3달 4달 동안 하나도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역사적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뭐 PSK PSK 홀딩스 아니면 뭐 월덱스 굉장히 많은 종목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 뚫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는게 맞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고 나는 그냥 주린이에요 나는 평생 주린으로 남을래 오면 삼성전자 사면 되지만 아니야 나는 좀 더 초과 수익을 원하는데 나는 4달 동안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20% 나면 공부 좀 해서 나는 20% 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반도체 소모장을 공부하셨으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을 나눌 때 첫 번째는 당연히 변동성이 좀 더 안정적인게 대형주에요 주가 움직임도 안정적이고 기업가치도 안정적이고 반면에 내가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중소형주를 찾으면 안정적이면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혜씨 질문에 해답이 됐을까? 네 나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하지 오늘 불 안 낀 거 아니야? 선글라스를 벗어주세요 아 연기 좀 어색했지? 네 낀 거 알면서 막 낀 거 알면서 어 왜 이렇게 어둡지 이제 터프한 모드는 끝났습니다 귀여운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이제 진짜 잘 보이네 오늘 시황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거래소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음선 거래소 뭐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코스피 200은 200지수는 마이너스지만 거래소 지수 자체는 0.01% 상승 그래서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보압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구요 반면에 코스닥은 1029 양선 상승 마감 0.7%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역사적 신고점 1000포인트 돌파하면서부터 그리고서도 오늘 종가가 1029니까 거의 3%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신고가의 힘이구요 강원도의 힘 뭐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역사적 신고가의 힘 그렇다면 거래소도 역사적 신고가를 제가 그렇게 강조했고 오늘 종가 3198 와 종가 기준 3200 죽어도 아직도 못 넘네 그리고 장중 기준 3266 우리는 기다립니다 뭘 거래소 역사적 신고가 갱신 이 뉴스를 그러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구요 오늘 시가총의 상해 그룹들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거래소 보압이긴 했지만 탑텐 안에 뭐 그렇게 막 야 오늘 얘가 움직였네 이런 애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SK인승 플러스 0.36 그래서 뭐 변동성 별로 없었구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중에 플러스 4%까지 올랐었는데 장마감은 다시 보압으로 윗골을 만들고 오히려 오늘 포스코가 3% 상승 안정적인 상승 보였구요 LG전자 역시 윗골을 살짝 만들었는데 그래도 1.48% 상승 오늘 기업분할 재료 또는 뭐 지주사 체제 재료 나오면서 SK 2% LG전자 재료 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오랜만에 2% 올랐네요 삼성전기 야 HMM 종가기능 신고가는 아직 아닌데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11조짜리에요 야 HMM 11조에서 뭐 얼마를 더 가겠다고 여기서 또 끌어올리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중공업주 2% 올랐구요 금호석유 정용화업주 6% 올랐습니다 심풍제약 최근에 CJN이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심풍제약 오늘 12%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가 시가총액 상위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업종이 대단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뭐 개별적인 재료들이 있는 HMM 심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거래대금 상위에서 뭐 삼성전자는 당연한 것이고 카카오도 오늘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카카오도 오늘 위꼬리 달았구요 위꼬리 고점은 2% 정도니까 액면 변화 이후에 그래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SFA 반도체 대단하네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6천억 터졌어요 1조 4천억짜리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움직임 좋은데 그중에 SFA 반도체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SFA 반도체는 우리 수요일 베스트 종목을 사자라 해서 제 기억에 선정이 됐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상담하고 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나구요 그리고 심풍제약은 오늘 12%가 올랐고요 아까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조짜리인데 4,600억 거래가 됐고 이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로서 저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드는데 오늘 뭐 그냥 반등 정도로 납부가대 반등 정도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싶구요 HMM은 어 얘는 저는 사상채대거래 터지면서 마지막 불꽃 치고서는 조정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정이 저는 정고점을 향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정 받고서 다시 떨어지는 조정이라고 봤는데 오늘 정고점을 향해 가서 HMM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좀 들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업체들은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 반도체 쇼티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PCB 업종들 업종 화랑 뭐 이런 재료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 8,000억짜리가 4,000억 거래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정 받았지만 얘는 거래도 좀 터지면서 6% 상승을 했고요 시젠 역시 오늘 5% 거래되면서 야 이 조정권이 134,000원인데 20만원이니까 거의 50%는 올랐네요 시젠 시젠도 힘있게 올라서 얘가 정고점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봐라 뭐 주가를 주가가 가장 정확한 팩트니까 시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고점을 갈 수 있을지 주관적 의견으로는 시젠 뭐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을 못 갈텐데 뭐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어 휴마시스 최근에 이제 강세보였던 뭐 자가진단 관련이었죠 그래서 오늘 11% 상승 음성 나왔고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늘 상한가 파미셀도 백신 재료 재료 나오면서 10% 상승 어버어 반도체 25% 상승했는데 어버어 반도체가 바로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죠 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률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상승 률 탑 30 중에 일단 상한가 종목은 3개에요 하나는 AB프로바이오 하나는 대유플러스 대유플러스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액씨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뭐라 그랬지? 무슨 대우 대우그룹 회장이 쓴 자서전 책 이름이고 근데 이제 이 대유는 대우는 아닌데 제가 농담으로 했던 말이고 근데 그 금요일날 지난주 그 목요일날 관심 가졌던 그 대유가 오늘 대유플러스가 또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관심 갖는 종목들이 거래대금 터지는 거나 아니면 상승률이 높은 건데 단기 매매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단기 매매 종목을 선정할 때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터졌거나 또는 상승률이 높았거나 이걸 보고 단기 매매를 해야지 어 나는 바닥 다진 종목 살 거야 이건 단기 매매가 아니고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 다진 종목을 사는 건 단기 매매가 아니고 중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 다진 종목은 우량한 걸 사야지 안우량한 건 아무도 관심 없고 끝까지 관심 없다가 상장표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우량한 종목인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사던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주로 올라가는 상승률 사던지 그리고 단기 매매는 성장주다 뭐 아니면 우량주다 개념보다도 핫한 종목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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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팩토로 구분할 수 있니 상승률이 높은 거 거래대금이 많은 거 이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우량주냐 성장주냐 판단하시면 되고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면 상승률 상위 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매일 저처럼 연구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PSK 홀딩스 상한가 좋고 관련 주란 뭐가 있을까요 홀딩스를 뺀 종목이 있는지 검색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PSK 홀딩스 PSK 함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버어 반도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전자부품 반도체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대한대당이 아마 무상증자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 액면 분할 뭐 이런 종목들 요즘 최근에 움직임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껴 있고 크라운제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치 음식료주의 상승같이 보이지만 요 관련의 관련 대결에 윤석열 양자대결지주 50%의 관련자급 등 써있듯이 대선관련주다 그래서 대선관련주도 계속 말씀드려요 인물대선관련주는 윤석열 이재명 뭐 그 정도로 압축 그리고 인물이 아닌 정책관련주로는 주택공급 일자리창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압축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제가 대유 플러스 말씀드릴 때 대유에이텍 당연히 같은 대유그룹 주겠죠 뭐 그 정도 주성엔지니어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갖고 있었으면 2월부터 1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나긴 손해가 났을텐데 주성엔지니어링은 지금 8,000원에서 14,000원까지 거의 2배가 됐네요 그게 바로 지금 순차적으로 돌아요 원래 그러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작년에 가을에 쫙 삼성전자 특기 2배 가깝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순한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밑에 제너쌤도 마찬가지고요 제너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 오늘 급등이 나왔고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런 기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전자만 갖고 있으려면 주식투자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펀드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투자를 하는 것보단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면 반도체 소부장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한 3천억 5천억짜리 굉장히 우량한 반도체 관련조에 관심이 있었고 투자에 들어갔다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 동안 20% 30% 초과 수익이 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종목의 움직임에서는 오늘 뭐 지수가 딱 고압이었으니까 뭐 대단히 옳은 업종을 찾기는 힘들다 눈에 띄었던 업종들은 포스코 HMM 신풍지학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뭐 그래도 그런 쪽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뭐 코로나 관련주도 있었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었고 상승률 상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상승률 상위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제약바이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선 관련주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야 종목이 뭔데 종목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자들 트레이더들은 거래대금 상위랑 상승률 상위 종목들 유심히 잘 들어 주시면 되고 또는 난 투자자인데 투자자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석 또는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장주 투자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영상이 하나는 다 오픈된 거 하나는 우리 프리미엄 회원님들이 보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광고말씀 하나만 드리면 제가 지난주부터 외부 고수님들 외부 저자님들 또는 고수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분씩만 정말 일주일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딱 한 분씩만 어 초대를 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업로드된 분은 샌드타이거 샤크 그래서 최고민수 박민수 저자님 주식공부 5일완성 1부 2부 3부 이렇게 올라가셨고요 올라갔고요 영상이 그리고 이번주는 저와 콜라보도 저도 가서 했고 뭐 제가 나간 모든 채널들 또 저처럼 방송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배진한 슈퍼개미님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월, 수, 금 이렇게 3일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업로드가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딱 일주일에 한 분씩만 모시고 월, 수, 금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번주의 주인공은 바로 슈퍼개미 배진한 님이고요 어 오늘 월요일부터 월, 수, 금 3부자 올라갈 예정이니까 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면 분명히 100억 부자 된다고 했어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 시작 나는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은 100억 부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하루는 골프 하루는 등산을 하며 봄바람도 맞고 푸른 하늘도 보고 건강과 힐링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에 등산 등 가벼운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올려드리니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정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말 동안 시장의 흐름도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여전히 상승장이 지속된다는 생각을 바꿀 이유는 아직 없다는 생각과 올 연말이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상승장에 천장에 오는 시그널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 부동산, 비트코인, CFD 등 많은 생각을 했던 주말을 보냈네요 월요일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25% 코스닥 플러스 0.48%로 작년 11월, 12월처럼 우상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은 느낌이 차트상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양시장 모두 양성 상승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이 주는 최근 제약바이오즈 초강세와 함께 우상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4%대 상승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도 동반 상승합니다 그리고 기업분할 재료의 LG와 애플카 관련 LG전자 나란히 2% 상승합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즈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시젠, 제넥신, 추젤 등 강세 보이고 있고 또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원익 PSK홀딩스 등 반도체 관련 주가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PSK홀딩스 PSK체크 정리하면 오늘 하루는 반도체의 날 최근 이름은 제약바이오주 관심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안줄평 포트에 삼성전자 대신 똘똘한 반도체 소부장에 필요한 시기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